미국에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국익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을 남긴 외교계의 거목 헨리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핑퐁 외교로 중국과 수교를 이끌어내 국제 질서를 바꾼 인물이죠. 워싱턴에서 이윤후 특파원입니다. 미국 외교의 거목 헨리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29일 코네티컷 자택에서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1969년 닉슨 당시 대통령에게 발탁됐던 그는 1970년대 초반 냉전 시대에 대탕틀을 이끌어낸 주인공입니다. 소련과는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했고 1972년엔 핑퐁 외교로 닉슨과 마오쩌둥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성사시켜 이른바 주계장막을 걷어냈습니다. 베트남전 휴전을 이끌어냈다는 공로로 1973년에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미중 관계를 중시했던 그는 지난 7월에도 시진핑 중국 주석을 찾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의 별세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만나 외교 조언을 건네고 2009년엔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주는 밴플리트상을 받는 등 우리나라와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조전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